앞으로 저와 같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첫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삽화가라는 뜻이 있는데요. 벡터 방식의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정밀하게 오브젝트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드로그잉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벡터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벡터 방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벡터 방식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비티맵 방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실 텐데요. 벡터 방식은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비티맵 방식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벡터 방식은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이 성분을 말하는데요.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모양과 선에 대한 형태로 파일 내에 저장이 됩니다. 화면을 확대했을 경우 깨짐 현상이 없고 깨끗하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자유롭게 해상도와 관계없이 오브젝트를 제작할 수 있어서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을 제작하는 오토캐드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제작하는 플래시에서도 벡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티맵 방식은 다른 말로는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정사각형인 픽셀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확대했을 경우 지금 이러한 깨짐 현상, 즉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계단 현상은 다른 말로 엘리어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컴퓨터에서 비티맵 방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티맵 파일인 그래픽 이미지 저장 확장자 jpg, gif, png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해상도로 출력을 하고 싶을 경우 벡터 방식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제작을 한 후 그 오브젝트를 원하는 크기로 확대, 축소하여도 깨짐 현상이 없이 이미지로 가져올 수 있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티맵에 비해 단순한 선과 면으로만 고정되어 있어서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티맵 방식 같은 경우 고해상도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설정되어 있는 해상도 값, 레졸루션 값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질 겁니다. 또한 크기가 작은 이미지를 강제로 확대했을 경우 깨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도와 크기에 대한 개념이 작업하시는 동안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작업하실 때에 벡터와 비티맵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셨다면 벡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비티맵 방식으로 더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활용 사례를 보시면서 조금 더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